하이닉스민의 본사가 있는 2차원이라는 지역사회가 사실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혜택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역량과 지역사회에서 그 분야의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천에 있는 고등학교나 이런 곳에 저희가 IPA 같은 걸 교육을 또 해주고 동네도 해주면서 그런 활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마 기업들은 사회에 대한 기여를 많이 신경 쓰시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인근 관심이 커지지 않다는 생각으로 서로 상생하면서 민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금액을 신분의 공학부 발전기금으로 기부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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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